남자가 처음은 설레고 떨리죠? 네 오늘 그 순간입니다 정혁씨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손정혁 배웁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그 눈부신 발전을 보여줄거라 믿는데요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정혁 배우 아무래도 오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해야죠 준비한 거 하나 꺼내볼까요? 네 포즈 아 웃는 네 인벨은 참 매력적이죠 정면 오른쪽 선배님 하나만 준비한 건 아니겠죠? 그렇죠 가세요 용게끼리 가세요 좋습니다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에요 엔진 세대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가보세요 반대쪽 네 저희가 나중에 이어 붙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손정혁 배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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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